공병호 TV의 공병호 대부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분주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글을 쓰거나 취재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글로 남깁니다. 최근에 동아일보의 김질균 정치부장 14년 전에 체험한 레임덕이라는 문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새겨들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이렇게 시작됩니다. 임기 4년을 넘긴 200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는 얼씨년스러웠고 당시 출입하던 기자들은 청와대를 종종 절간으로 표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청와대 영민관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칭송받는 대통령은 물 건너간 것이 됐다. 역사적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넘겨졌다고 탄식했다.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직후인 2007년 2월 29일 날 현 더불어민주당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을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해 2월 무렵 16%까지 떨어졌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가기가 부담스럽고 좌의반 타의반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당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떠난다 생각하니 너무 섭섭하여 탈당이라는 말 대신에 굳이 당적 정리라는 말을 써봅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일으킨 당에서 나가야 하는 격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열린 우리당은 이날 당사에 걸려있던 10개에 가까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들을 철거하고 말았다. 당시 탈당계를 들고 여의도 당사를 찾은 대통령 정무팀장이 현재 친문진영의 정태호 위원이고 탈당계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송정길 의원이다. 그리고 그해 3월부터 냉혹 속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참모가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냉혹에 빠진 무기력한 대통령의 참담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이 같은 내용은 지금도 15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기가 지지도가 하락함에 따라서 당을 탈당하지 않을 수 없던 그런 딱한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내리막길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 선거가 끝나게 되면 줄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길부장은 5월 10일 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관찰한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현장 사진들 속에서 연단에 오르기 직전 커튼 뒤에 대기하고 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그의 표정이 비장했다. 전 국민 앞에 서기 직전에 마지막 1년에 대한 각오를 스스로 다지는 순간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특별연설을 눈앞에 둔 4월 마지막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에 최저친 29%로 나타났고 3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었다. 이여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은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 인기말 당청 지지율 역전이 고착화되는 시점을 레임덕 칭우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여긴다.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 당은 대통령을 타들하기 시작하고 여건의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셔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아무튼 문 대통령은 집권 4년을 되돌아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정말 기억 속에 남는 그러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참 잘했다. 이런 것이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아주 드문 대통령입니다. 뿐만 아니고 잘하기는 커녕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망쳐버린 것이죠.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고스란히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당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청와대와 입장이 다른 그런 목소리가 당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송영길 당대표가 청와대를 찾아서 원전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는 것은 과거 같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쌓아둔 것이 전혀 없고 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바닥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당이 청와대와 함께 가는 일은 상당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레임덕이라는 부분이 곳곳에서 도출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정치 풍향계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바닥 민심의 그런 상황은 극도의 반감이라든지 불맘이 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기라는 것은 선전도 능하고 또 선동도 능하고 또한 조작도 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권 유지는 저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러나 항상 세상은 정상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비정상적인 방법을 또 얼마나 동원 가능한 것이 또 세상의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겁니다. 정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정상보다 훨씬 비정상세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게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게임의 성패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기는 거짓, 윗선, 내로남불, 선전, 선동, 조작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능하고 지난 세 번의 그런 선거를 되돌아보더라도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굉장히 모호한 그런 혼돈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확실을 가진 분들이 그쪽에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마지막 5월 11장 특별연설을 보게 되면 정책 노선이나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사과한다는 이런 것은 일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도 아주 긴 시간이 국민들에게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기는 결국은 막을 수가 없고 아무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면 정권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또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음을 그렇게 염두에 두면 성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15년 전에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을 잘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15년 전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나는 다르고 우리는 다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난 4년간 거의 저축해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